나들과의 여 들을게 있네 오늘밤 눈뜬 들일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든 길이 거짓 것 같든 이제 사랑이 그대 위해서라는 나는 못할 길이 없네 나를 따라 그대 두 손에 가득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오늘 밤 두 지지 다 다 다 고맙습니다 오늘 늦게 주제는 오시고 기도 좀 오시죠 저와 함께하는 짧은 시간 길이 준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그 박수 없죠? 시작할까요? 다 같이 하세요 좋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은ę 다 그대에게 일을 받을 때 오늘 밤은 일을 받을 때 오늘 밤은 일을 받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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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주산 동굴에 살고 싶은 남자 가수 유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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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목적 100점 반갑습니다 우리 승민이 왔다 갔니? 승민이 좀 전에 전화왔어요 승민이가 지금 군복무 생활이잖아요 너무 반가운데 빨리 치고 가야된다고 밤에 휴가 나오고 있는데 전화해라 맛있는거 먹자 이렇게 했거든요 잘했죠? 저희 팬 류토피아 감사합니다 청북세 프로점만 다같이 승민이 시일러 됐습니다 오늘 천주산 진달래꽃축제인데 아니 진달래가 여기 왜이렇게 많은거야 우와 꽃밭이네 꽃밭 아니 진달래가 여기만 펴있어요 지금 산은 안 올라가도 되겠구만 네 이러면 보통 박수 한번 나와줘야되는데 여기 꽃이 제일 이쁘다 야야야야 안 이쁘구나 상악하세요?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? 경쾌하게 가볍게 흔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선 여인 렛츠고 나머지 경쾌한 방수 하! 하! 하!